귤과 무로 이렇게 만들었더니 가족들이 김치 대신 이것만 먹어요. 설탕 없어서 더 좋은 깻잎 무피클 만들어볼게요. 깨끗이 세척한 깻잎 50장, 무 2개 준비했어요. 깻잎 꼭지는 가위로 바짝 잘라주세요. 이렇게 해야 먹을 때 보드라워요. 무는 채 썰어줄게요. 저는 채칼이 있어서 사용했는데요. 채칼이 없다면 칼로 얇게 채 썰어주세요. 이 정도 두께면 딱 좋습니다. 깻잎 뒷면에 채 썸물을 올리고 돌돌 말아줄게요. 깻잎은 시금치보다 철분이 많아서 빈혈 예방에 좋고 암세포를 억제하며 염증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요. 무는 소화를 돕고 해동 효과가 있으니 꼭 따라서 만들어보세요. 통에 깻잎무를 차곡차곡 담아주고 청양고추 2개, 홍고추 2개, 송송 썰어줄게요. 집에 고추가 없다면 안 넣어도 괜찮아요. 깻잎 무 위에 썰어둔 고추를 올려줍니다. 이제 새콤달콤 절임물 만들게요. 귤 2개, 베이킹소다 뿌려 뽀득뽀득 닦아주고 잔류농약이 제거되도록 물 부어서 10분간 그대로 둡니다. 깨끗이 헹궈올게요. 쓴맛나는 꼭지를 제거합니다. 통귤을 갈아 피클을 만들면 상큼함이 느끼함을 싹 잡아주더라고요. 여기에 물 100ml 넣고 곱게 갈아올게요. 귤 물을 체에 걸러줍니다. 깔끔하게 먹고 싶다면 체에 내리고 건더기가 있어도 상관없다면 그냥 하셔도 돼요. 식초 200ml 소금 2큰술 제로사이다 400ml 넣고 잘 저어주면 달지 않고 향긋한 피클물 완성이에요. 통에 모두 부어주고 통 사이즈 맞춰서 제로사이다를 자박하게 부어주세요. 저는 총 800ml 사용했어요. 냉장고에 하루 숙성할게요. 짠! 맛있는 깻잎무 피클 완성이에요. 한번 먹어볼까요? 와 향긋한 깻잎과 아삭한 무식감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. 은은한 귤향향이 배워서 정말 맛있습니다. 샤브샤브 고기 한 점에 깻잎무 피클 얹어서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웃음이 다 나네요. 귤 없이 피클물 쉽게 만드는 레시피는 고정독글에 남겨줄 테니 참고하세요.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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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